신경전 이즈 선택 더 프로필 개 SBeries 자녀를 입으셨어요? 이렇게 길어. 앞에서 날 뻔하고 안 나오는데? 근데 안 나오는데 내가 이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웃기다. 근데 따뜻한 여행 느낌이 나지 않아? 뭔가 느낌이 약간 따뜻한 것 같아서 서 있었는데 안 나오고 있었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죠.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안 나오는데. 틀었어 틀었어. 나 안 나오는데 되게 꾸눈한 따뜻한.. 난 그래서 살짝 이 온도를 줄었나 했어. 꺼져가는 불씨를 지금 갖고 있는 불씨였어. 그냥 꺼져있는 불씨였어. 이번 안무 영상의 키포인트는 저희의 입김을 찾아보는 게 아닐까? 틀렸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 국기가 쏙 빠졌다 쟤가. 모든 국기가 쏙 빠진 내 공도 얼굴. 현대 온도 5도래요. 따뜻했네. 얘 옆에만 따뜻해서 5도라는 거야. 아 여기 옆에 주변만 5도라는 거야. 어어 자 뛰어 뛰어. rug기 eternally 여리! 어디서? 아! 들어와! 왜! 아! 털이 찍어서! 와 우리 진짜 빨라졌다 추웠어 추웠어 수아가 맹퇴 괴롭게 아~~ 컷! 오케이! 수고하세요! 보이나? 쯔 마음이 아닌가요? 어, 보인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니, 저희끼리 춤추면서 어.. 위키 보이는데 안 보이려나? 내 안에 엉덩이를 빼고 있는 기분이야 그만 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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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아! 아! 돼요? 맘에 드는 게 정답 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아 죄송해요 사연 언니 나 좀 찍어줘 그래 나 왔어 자! 나 간다 보기만 해도 추워 아 저의 여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난 노력했어 네 너무 재밌어 못생긴 해 너도 못생긴 해 너도 안과해 너도 안과해 너도 안과해 너도 안과해 와! 눈이 터지고 난리 났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생겼어 도움드리기 또는 못생겼어 오! 에이 유 지금 뭐해 잠깐 들었다고 해 니가 보고 싶다고 그렇다고 정말 무서워지지 말고 니 맘을 더 보여줘 눈두를 잡네 널 돌려놔 해 좋아해 널 더 살펴볼게 진짜? 근데 괜찮아? 진짜 맛있다 봐야겠다 1,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지금 뭐해 진짜 그런 나왜 니가 보고 싶다고 그 속에 난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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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롭게 왜 이렇게 말해 말해 내게는 거려 매일까 Investig telefon 이 눈 속에 비해 더 귀여워 왜 Hoppeie 주게 또 내버려 Yeah it's you You're the same 카메라 그리고 뮤직 큐 나의 눈에 다 고칠 때 아우 내 몸에 있는 깔소가 멈춰 이 눈 속에 가야해 사랑해 당분한 생각이 두께도 내려놓는 Let's get you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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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난 난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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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티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 해도 되는 것 같아 그거 하는 건가 너랑 두에이 에이 죽어도 헛 헛 오늘 저의 의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내가 맨날 베스트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는 거 같아 이게 포인트예요? 자 가장 이게 뭔데요? 섹시함이에요? 네 나는 형 자 화이팅 화이팅 감독님 화이팅 화이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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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플로버를 위해서 이렇게 퍼포먼스 비밀을 찍어봤는데요. 추운 날씨로 불구하고 플로버를 위해서 야외에서 예쁜데로 찍고 실내에서도 찍고 뮤직비디오 연장선으로 찍어봤는데 플로버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플로버가 있습니다. 플로버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계세요. 아니 너무 정이 없고 좀 가까이서 멘탈까지.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좋아 좋아. 우리 미고 때 그 옥상에서 엄청 예쁘게 찍어줬어요. 우리 햇빛 감독님. 우리 햇빛 감독님이랑 같이 있잖아요.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플로버한테. 우리 황룡! 잘해주신다. 이번에도 플로버 기대 많이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엄청 예쁘게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매번 찍을 때마다 이렇게 기분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한 작업입니다. 네. 사랑해 플로버. DM이? DM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프롬스타인이었습니다. 안녕. DM 더우신 멜로디. 마아. 마아. 안녕. Don't miss it. 안녕.